혹시 이 형사님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왜 찾는데요? 9년 전에 동생이 죽었는데 의문이 생겼어요. 간병인 안 드릴거야. 중환자 씨나 뺐다고도 서있으라고! 위생 매트랑 성인용 기저귀. 뭐라고요? 그럼 내가 사올게요. 와이프랑 바람난 남자 기저귀까지 사겠다고요? 감옥까지 난 보내려고 했는데 기업을 못한다고? 졸음운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. 사고 당일 영상은 없다네요? 스키드마크! 스키드마크 찍은 현장 사진 보여주세요. 스키드마크 찍은 현장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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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은